요한일서 4장 26장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빠 언니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래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꿈이랑 약속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